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실기, 시험소개 및 합격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회 대비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회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1회 시험을 분석을 해서 2회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예측을 해보고요. 거기에 맞도록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합격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기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필기, 실기가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기도 필기하고 출제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 실기라고 표시해드린 이 항목들이 실기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이 항목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학습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는 필답형의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주관식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형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서술형이 길게 서술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줄, 길면 한 두 줄 정도 서술하도록 출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서 필답형으로 출제가 되고 단답형도 출제가 됩니다. 만일 용어에 대해서 묻는다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주고 이게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인가 입력을 해라 이렇게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한 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문제당 5점으로 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 합격 점수가 되는 거예요. 필기는 과락이 있지만 실기는 따로 과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문항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만일 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12개 이상 맞추시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시험 시간은 이제 2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실기는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항목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구상 확인 파트에 대해서 강의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이 12개의 항목이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강의 순서대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12개의 항목 중에서 요구상 확인 파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다른 항목들도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필기 내용이에요.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학습을 하신 분들은 굳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꼭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복습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 변경된 시험 방식으로 필기를 응시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필기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실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필기 내용을 실기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뒤에 2020년 1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실기 시험은 필기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내용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필기 내용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필기 내용도 학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제가 필기 교제가 있고 실기 교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구매를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 교제는 기본 교제로 해서 출판사 교제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KIT에서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 교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제가 내용이 풍부합니다. 기술사 분들이 이제 GP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고요. 반면에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독학용으로 공부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강의용 교제로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완을 해드릴게요. 강의 중에. 그리고 이제 오타가 좀 있어요. 오류라든지 오타가 있는데 강의 중에 다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정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자료집을 제공을 해드릴게요. 추가 자료집을 통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사 퍼스트에서 필기 실기를 패키지로 수강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별도로 필기 교제를 구매하실 필요 없죠. 필기 학습을 할 때 가지고 계신 교제 그대로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 자료집도 저희가 인쇄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제에 없는 추가 설명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 포함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혹은 기출 예상 문제집 제공해드리고요. 정답하고 해설집 별도로 인쇄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교제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실기는 이제 핵심 요약 강의 실기 파트는 별도로 교제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를 준비를 하는데 필기를 학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2020년 1회 실기 문제를 보면은 필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 이렇게 나뉘게 되면은 필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하고 실기가 출제 기준이 거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제 기준에서 필기는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증하는 그런 시험 방식으로 출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실기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쉽게 그렇게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실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는 필기와 다르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제 출제가 되어야 되는데 2020년 1회 실기 문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고 필기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필기 방식으로. 그래서 총 20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일부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번이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약수라는 문제가 나왔고 2번은 데이터 마이닝 3번째는 프로토콜 3요소 4번째는 XML 5번째는 JSON 이런 용어들이 출제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필기에서 출제할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프로토콜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번, 9문, 2번, 타이밍, 3번, 의미, 4번 또 다른 것을 주고 찾아라. 자 이것은 필기에 적합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건 실기에 적합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전혀 생각할 필요 없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내용들이 실기에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020년 2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자 3회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 그리고 2021년 1회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 다 다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매회 합격 전략은 달라질 겁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2020년 2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회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정보초리 기사 자격증이란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용어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용어 중심으로 한동안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1회 시험과 동일하게 자 왜냐하면은 매번 시험이 바뀔 때마다 출제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과도기로 해서 난이도라든지 뭐 시행착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요구하는 생각하는 출제 의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출제되는 그런 과도기가 있습니다. 자 만일 공단이 의도해서 이제 100% 실무에 맞도록 출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 합격률이 10% 넘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당장 바뀌자마자 첫해부터 해서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안은 쉽게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중심으로 한동안은 출제가 될 것이다. 자 현장 직무 중심이 아니고 용어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출제되는 이 시점에 빨리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의도한 대로 공단에서 생각하는 대로 출제를 한다면은 10%가 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출제하는 용어 중심을 출제하는 것을 공단에서 모르고 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한동안은 그렇게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시기에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되고 필기 내용이 실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에 동일하기 때문에 필기는 이론 중심, 실기는 실무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너무 실무 중심으로 실기를 준비하다 보면은 불확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기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 이론적인 내용들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시험 일주일 전에는 용어를 암기하고 간단히 소설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는 것과 펜으로 생각을 적는 것은 다릅니다. 자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는 것은 몇 번 들으면은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되면 두 번 들으면 또 이해가 되죠. 자 이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주관식 형태로 해서 단답형 혹은 약술형으로 펜으로 직접 쓴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 프리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퀴즈렛이라든지 용어집 이런 자료집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 자료집을 보시면은 약술에서 좀 쉽게 입력하실 수 있도록 키워드 부분은 밑줄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것이 우리가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면은 더 이상 새로운 결함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살충제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효과가 있지. 자 벌레들이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동일한 살충제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살충제를 또 개발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이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반복 실행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 자 따라서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해를 해서 작성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펜을 들고 써보는 연습을 해야만 시험장 가서 혼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QL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2020년 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SQL을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 한 일주일 전부터는 용어도 암기하고 약술하는 연습도 하고 SQL 작성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자 NCS가 중심이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NCS 중심으로 이제 이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강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실기 파트가 이제 핵심 요약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핵심 요약 설명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수행이 되는지 실무 과점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NCS에서 만든 자료 중심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개 문항 중에서 18개 문제가 핵심 요약 강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NCS 중심으로 해서 한동안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핵심 요약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두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합격을 하기 위한 2020년 2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의라든지 문제라든지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학습 계획표 자 인간학습 계획표라는 것은 시험일까지 여러분도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날짜에는 무엇을 공부하고 두 번째 날짜에는 무엇을 공부하십시오라는 표가 있습니다. 자 계획표로 출력을 해서 붙여두시고 그렇게 시험일까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비전공자 위주로 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처리를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전공 수업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비전공하신 분들이죠. 자 비전공하신 분들이 4년 동안 학습할 전공 내용을 짧은 기간 안에 학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좀 풀어서 예시도 많이 들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기반으로 해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만으로 합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 그런 능력을 키워드리고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들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점검해서 시험장 가실 수 있도록 자 이런 시스템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가 중요해졌습니다. 실기에서도. 그래서 퀴즈렛이라는 어플을 이용을 해서 자 용어집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하시면은 모바일, 스마트폰 혹은 PC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용어를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부탁을 드리고요. 장수 제한도 없습니다. 편하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이번 2회 시험에서 만일 불합격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다음 시험까지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강기간을 연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이번 시험에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1년에서 빠르면은 1년 내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과도기가 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좀 쉽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과도기가 짧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 관련된 기초 문제도 많이 없고요.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출제 기준 자체가 상당히 폭넓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을 완벽하게 하려면은 사실상 대학 4년 전공하는 것만큼 그만큼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간 안에 학습을 하는데 일단 출제 기준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출제되는 이 시기에 빨리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요. 따라만 오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기사 퍼스트에서 연구해서 강의와 교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계속 개발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매회 출제되는 기초 문제를 분석을 해서 다음 시험을 예측을 하고 학습 방향을 설정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도록 계속적으로 변화해서 모든 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바로 이어서 학습을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강의 바로 이어서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並